하드웨어가 ai 가속기 ai 엑셀레이터 라고 하죠. 그래서 제 방송에도 여러 번 다뤘 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술 분야에 아주 소양이 뛰어난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지만 배워간다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소위 ai가 학습과 추론을 해나가는데 하드웨어상으로 가장 많은 일을 담당하는 그런 중추적인 그런 무기가 gpu하고 여러분들 hbm과 같은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를 합친 그런 ai 가속기지 않습니까 몇 번 제 방송에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엊그제 여러분 삼성이 지금 ai 가속기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gpu와 메모리 반도체인 고대역폭 메모리의 hbm을 합친 그런 ai 가속기와 완전히 접근 방법이 다른 소위 npu 신경망 처리 장치하고 lpddr라는 저전력 메모리 를 합친 전력 소모를 줄이고 가격을 10분위까지 다운시킨 마하 1이라는 그런 ai 가속기를 고출시하겠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제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카이스트의 김정욱 교수님 말씀을 소개하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른 gpu가 아닌 방법으로 초고속 병렬 연산을 해나가는 방식을 지금 삼성이 마하 1이라는 그런 제품을 가지고 출시한다. 그런 내용을 다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조선의 it 분야에 권용만 기자라는 분이 계시는데 아마 공과대학 출신 같아요. 아주 해박한 것 같네요. 이런 it 분야에. 이 권용만 기자 글을 제가 자주 읽는데 권용만 기자가 이제 ai 가속기 시장에 대해서 한 번 브리핑을 했네요. 한 4분의 3은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굉장히 큰 기업들이고 4분의 1은 국내에 또 ai 가속기 시장에 뛰어들어는 스타트업이 많네요. 삼성전자 외에도 샤피온이라든지 이런 한 번 소개해드렸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국내 부분을 빼고 빅테크들을 중심으로 해서 ai 가속기 시장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한 번 여러분들 점검해보죠. 그럼 조금 더 이제 이해도를 높일 테니까 이 ai 모델 연산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ai 가속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그런 일종의 하드웨어인 거죠. 대규모의 학습과 추론 대규모의 학습 연산 추론이 가능하게 하는 실질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ai 가속기죠. ai 가속기의 이제 중앙정보처리 장치인 cpu라는 랜드프레쉬를 다하게 되면 이제 ai 슈퍼컴 ai 서브가 되니까 이 ai 가속기에 대한민국의 sk하이닉스와 이런 삼성전자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 한민족 역사에서 세계에 가장 크게 기여한 그런 사례 가운데 하나가 이 hbm 고대역풍 메모리를 제공해 가지고 ai 혁명이 일어나도록 만드는데 한국이 기여한 점일 겁니다. 이 ai 가속기. 이 ai 가속기에 ai 모델 연산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이 꼭 그래픽 처리 장치 이 gpu가 될 필요가 없다 gpu가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gpu를 가지고 여러분들 가장 크게 이 시장을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엔비디아 란 회사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ai 가속기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업체는 컴퓨팅 시장의 양대 중앙 처리 장치 제조사인 인텔과 amd 그리고 그래픽 처리 장치 시장에서 큰 영향을 갖고 있는 엔비디아와 amd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엔비디아 amd 인텔 전통적으로 cpu와 gpu를 여러분들 처리하는 생산하는데 압도적인 우위를 갖고 있는 지역들이 이제 앞서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처음 알게 된 것은 엔비디아와 amd 인텔이 데이터 센터용 ai 가속용 프로세스를 gpu라고 하지만 은밀히 말하면 이거는 적합지 않고 새 회사의 프로세스 모두 태생 처음 출발지는 게임이나 그래픽 여러분들 업무에 특화된 gpu였지만 기능 측면에서는 시간이 가면서 연산을 중시하는 쪽으로 gpu가 변신을 해왔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처음에는 그래픽 처리 같은 부분에 집중했지만 시간이 가면서 연산 기능에 집중해서 그래픽을 위한 처리 기능을 최소화한 이름은 gpu지만 완전히 새로운 모습의 gpu가 지금 ai 가속기 시장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네요. 이런 건 이분들이 설명을 해줘야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텔이라든지 amd라든지 엔비디아 같은 그런 회사들이 연산용 하드웨어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보면 그래픽용 하드웨어를 구분해 왔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그래픽용은 에이다 러블레이스라는 그런 상품으로 연산용은 호프라는 상품으로 분리했고 amd도 그래픽용 아키텍주는 rdna 연산용은 cdna 그러니까 원래 gpu가 처음에는 그래픽용으로 출발했지만 대규모의 병렬 연산 을 처리하는 소위 ai 학습이나 추론용 으로 사용되는 단계에서는 대거 여러분 그래픽 기능을 축소해버리고 거의 없애버리고 연산용을 확대 개발하는 것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 gpu기 때문에 그냥 지금 ai 가속기 에 여러분들 탑재되는 gpu를 그냥 그래픽 처리장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올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연산용 인 엔비디아의 호프나 또 연산용 인 amd사의 gcdna나 또 연산용 인 인텔의 xhpc 기반 제품은 gpu라는 이름을 부르기 전에 그냥 ai 가속기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한 표현이다. 아주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권용만 기자가 이렇게 설명을 해 주니까 딱 정리가 되네요. 이게 이제 인텔의 gaudi2 모델이네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이제 또 재미나게 본 것이 그런데 이 연산을 처해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텐스코어라는 그런 파트네요. 그러니까 연산을 처해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그런 부분이 텐스코어 행렬 연산에서 곱셈 이후 결과를 형렬했다는 연산 과정을 한 번에 수행하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인 CUDA코어로 연산하는 것보다도 수백 가지 높은 성능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컴퓨팅 용량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다른 기능을 다 제거해 버리고 구글 같은 경우는 그냥 대규모 학습에 적합한 텐스코어 기능만 강화해 가지고 구글 특화한 가속기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이런 현재 시장의 주요 ai 가속기 가운데 인텔의 가우디는 출발점이 다소 달랐는데 엔비디아하고 amd는 가속기가 처음에 게임이나 그래픽에 출발했지만 인텔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그런 ai 연산을 위한 가속기로 출발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네요. 보시게 되면 GPU 기반 그러니까 이제 GPU라고 부르지 않고 GPU 기반 가속기 그렇게 부르는 게 낫겠네요. 이 권용만 기자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대규모 연산에 사용되고 있는 ai 가속기의 GPU를 전통적인 의미 에서 그래픽 처리장체로 부르면 안 되고 GPU 기반 ai 가속기 이렇게 부르려 하겠네요. GPU 기반 ai 가속기는 하드웨어만 중요한 것이 또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엔비디아가 amd사나 인텔사보다도 압도적인 우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는 자체 생태계 중심으로 그리고 인텔과 amd는 개방 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이제 나가고 있는데 그다음에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제 현재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면 그냥 가장 무난하지만 어마어마하게 비싼 엔비디아 제품을 쓰는 게 좋은데 만일에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회사가 기술력을 갖고 있으면 굳이 비싼 엔비디아 제품을 그냥 다 턴키베이스로 구입해가 사용할 필요가 없다. 그런 사례가 여기 보시게 되면 현재 1위 시스템은 amd의 cpu와 gpu를 사용하는 미국의 미국의 오클리지 국립연구소의 프런티어이고 2위는 인텔의 cpu와 gpu를 사용하는 미국 아르곤 국립연구소의 오롤라다. 그러니까 두 회사가 다 기술력이 두 기관이 다 기술력이 빵빵하니까 gpu와 여러분들 메모리 기능을 합체한 ai 가속기에다가 cpu과에 대해서 ai 슈퍼컴을 자체가 다 만들어서 엔비디아 제품을 그냥 구매하고 쓰는 게 아니고 좀 저렴한 amd의 gpu cpu 그다음에 이제 hbm 그다음에 또 인텔의 cpu gpu 그다음에 hbm 이렇게 조합해 가지고 슈퍼컴을 수천 대 수만대를 만들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한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다음 여름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오늘 좀 새로 크게 배운 겁니다. 데이터 센터는 병렬 연산을 대규모로 처리해야 되는데 이때 다른 기능보다 가장 중요한 기능이 텐스코어라는 기능이네요. 주요 ai 가속기들의 핵심의 이런 텐스코어가 있는데 그래서 일부 빅테크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다른 기능을 다 제거해 버리고 그냥 텐스코어 기능만 여러분들 갖고 ai 가속기를 만들어 가지고 자사에 맞는 그런 ai 가속기를 여러분들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아주 짧지만 여러분들 굉장히 정확한 그런 극단적으로 필요한 텐 스코어 등의 유닛 부분만 남기 고 나머지는 제거해 버리는 극단적 최적화도 가능하고 이렇게 제한된 자원의 최고의 효율을 구현할 수 있고 이런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바로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선보이는 자체 가속기다. 그러니까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클라우드 사업을 크게 운영하는 그런 회사들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잘 활용하기 위해서 텐스코어 기능을 제외한 다른 부분을 최소화해 버리는 그런 자체의 ai 가속기를 만들어서 지금 현업에 쓰고 있는데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구글의 tpu 텐스 프로세싱 유닛 텐스코어 그런 유닛 맛 강조한 그런 ai 가속기를 쓰고 그다음 또 보니까 메타는 출원용 가속기인 mtia 메타 트레이닝 앤드 인프런스 엑셀레이터를 사용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아 100 ai 가속기를 사용하고 아마존 웹 서비스는 인프런시아 라는 그런 가속기를 사용하고 다음에 이런 시간 되면 한번 이것만 다 모아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텐스코어 이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이게 이 tpu 텐스코어 이러분들 cpu를 사용한 그런 구글의 데이터센터 내부 모습이네요 그런데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텐스코어 기능이 뭐냐 했더만 텐스코어는 행렬 곱셈과 덥셈 연산을 빠르게 수행할수록 특화된 컴퓨팅 코어이고 기존의 엔비디아의 중요한 소프트웨어인 CUDA 코어 보다도 딥러닝 연산 속도를 훨씬 빠르게 합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여러분 제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어슬프지만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런저런 말씀을 쭉 드렸는데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지금 가속기 시장에서 히트치는 상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엔비디아 a100 모델 하나하고 1등이 그 다음에 이등이 amd 인스틱트 m125x 그 다음에 구글의 tpu v4 가속기 탑5를 좀 가르켜 달라고 했더만 인텔의 하바나 랩스 가우디 2 그 다음에 그래피코 gc4 이렇게 여러분들 ai 가속기 탑 좋은 세상 입니다 ai 가속기 탑을 내 함께 좀 가르켜 달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다 탑 을 해 주네요 여러분 오늘 방송 잘 들으셨죠 마무리 하고 또 내일 새로운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치기 전에 강구 하나 드리고 이런 방송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는 이 김덕영 감독이 직접 이렇게 쓰신 김덕영 감독이 말하는 건국전쟁 여러분들 책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면 다큐멘터리 보신 분들도 좋고 또 다큐멘터리 보지 않으신 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또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내일 또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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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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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